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를 말씀 가지고 만앙의 왕이란 제모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네미아 말씀을 통해서 복음치와 24제자라고 하는 은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은약이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에서 은약하는 데 시작해서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은약의 특징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은약의 주체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를 들면 말씀을 잡고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잡고 한 단어 잡고 한 핵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1핵도 빠지지 않고 성취가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말씀을 잡고 안 읽기는 많이 아는데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잡고 성취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있느냐? 그래서 처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이요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과연 오늘 우리 장훈님 그러대 아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처음으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금요일날 교회에 나왔대요. 금요일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날부터 술 못 먹는데 그날부터 술 끊었대요. 끊은 게 아니고 끊어졌대요 그냥. 교회에 나온 지도 몇 번 안 됐는데 교회에 나온 지도 몇 번 안 됐는데 그것도 심리학 기도 때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주일, 금요일 안 빠진대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했다는 증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내가 처음 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를 넘어선 그 능력으로 내가 술을 끊었다. 뭐 어딘지요. 중독되면 안 돼요. 중독된 분들은 중독학교가 있습니다. 중독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청령이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자이기 때문에. 민숙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서도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잡느냐 안 잡느냐 달랬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내가 정말 이 끝장을 봐야지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그건 아무나 다니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구나. 여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은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돼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 얻는 건 잠깐이에요. 또 며칠 안 가요. 몇 달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은 영원히 간다. 모든 문제와 사건 다양한 환경 그런 행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말씀 성취를 체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풍성히 쳐오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인받기를 지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 나오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은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그렇게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보를 쉽게 말하면 족보지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은약 성취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족보예요. 족보 족보라고 다 이런 집에 족보 있죠 족보 여러분 조상들이 어떻게 쫙 왔는지 쫙 족보 있잖아요 족보 저는 이 고모래 정시에다가 본인 나주예요. 나주 그러니까 광주 옆에는 나주인데 그 나주 본인 하나밖에 없어 쫙 고모래 정시하면 쫙 그 중간에 보면 국회 운영했던 사람들 총리한 사람들 쭉 나와요 정례역 정일곱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있고 다 고모래 정시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족보 있잖아요 족보 족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장식이도 족보가 쫙 누가 보면 족보가 쫙 족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 다양한 인물들로 반복 등장을 하는데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읽으면 뭐야 이거 자꾸 이거 뭐 구약에는 죽고 죽고 하더니 신약에는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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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이 족보를 기록한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말씀을 가르쳐서 수면장이라 수면장 아무리 잠 안 하도 성경이 읽으면 잠이 와 낫고 낫고 창식이를 못 넘어가 창식에서 읽다가 다 포기해 보여요. 그때 근근히 읽어서 나갔는데 뇌위에 뇌위에 또 모르겠어 뭐 말인지 이래가지고 성경만 짜고 잠이 와 수면장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믿고 보지 바랍니다. 의미 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해도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르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땅에 놓아둘 장소가 없다. 이렇게 다 요약된 거예요. 다 제일 중요한 것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줄여 줄여 줄여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핵이라고 합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고 전부 다 뭐요? 영적 의미가 덜해있어요. 육신적으로 소설일 때 읽으면 의미 없어요. 영적 의미 거듭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성췄 선입도 성경 자기 입으로 내가 세 번 읽었다 그랬어요. 세 번 성경 정독에 했다. 자기가 딱 장식으로 계시고 다 읽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은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이지. 세 번 읽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내 진리 못 찾았다. 진리 찾는 사람 불교 떠날 것이다. 내 진리가 뭐 진리 진리 못 찾았다. 우리 찾았잖아요. 진리가 누구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 한 번도 안 읽고도 진리 찾았잖아요. 이걸 은혜라 갑니다. 은혜. 구원받을 자 선택된 자의 예정된 자의 모습이 예정된 사람. 성경 한 절도 모르는데 구원받아. 예정된 사람.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마태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태.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다. 원뜻은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우린 줄여서 한 말이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 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무슨 말이냐.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복음 유앙겔리온 참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좋은 소식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냐. 뭐가 좋은 소식이냐. 마태복음 비롯해서 이 사복음 핵심이 뭐냐. 구약에서 예언대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행적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천하일 까지를 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 그러냐. 사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유안복음을 사복음서라는데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막 반복돼요. 왜냐하면 같이 본 제자들이 같이 장소에 봤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섰어요. 유대인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지구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했다. 이 선민의식.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택해놓은 이유를 왜 우리를 택했을까 선택됐다. 라는 이 본질을 놓치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냥 종교생활. 형식적 종교생활. 메시아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계속 방황하니까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택했는지 모르니까 노예생활 포로생활 소국생활 계속해서 그런 얼음을 당했다고 왜 우리를 택했는지 선민이다. 그러면서 왜 선민이 된지를 모른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마태복음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선택된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 자녀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교생활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신고생활 거의 다 그래 지금 똑같으니까 구약시대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할 때 있던 유대인의 상태도가 지금 거의 같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선포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국의 전성도들은 만앙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임을 얻고 은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일제 봅니다. 아브라함과 따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밝히는가 이 족보를 보면요 사람 이름만 쫙 나와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 생각없이 빨리 내결 뚝여야 되는데 빨리 마태복음 끝내야 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냥 줄줄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딱 담겨있어요. 메시지 핵심이 담겨있어요. 마태가 이 계보에 우선적으로 계보를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조상들 이름을 쫙 대면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야 인류를 구원한 왕으로 오셨다. 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계보 자기들이 잘 아니까 그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뭐라 하느냐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의 시도가 예수의 시도로 왕이다. 라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 이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딱 대표적인 인물을 다 그렇게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하려면 이해가 안되니까 그대로 쫙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려마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인류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야를 보내셨다. 그리고 장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시에서 메시야가 나올 것에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 시로 말려마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세밀하게 말합니다. 3회라 7장 16절에는 따위세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이가 영원히 경고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따위세 자선을 오실 메시야를 쭉 대망해 왔어요. 노예 생활 하면서 포로 생활 하면서 속국이 되어 살면서도 그들 속에는 아브라함과 따위세를 통하여 오신다는 메시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야가 오실 것이다. 다 대망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따위세 왕의 혈통을 타고 왔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화의 왕으로 바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러한 사실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통해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사주팔자 운명 문제 운명 인간이 해결 안 돼요. 이 영적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인간은 영적 저주 문제 해결 못합니다. 상식이 3장에서 발생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죄 문제 절대로 어떤 종교도 어떤 노력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연받아 창조된 인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 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 자신에게 종로를 하도록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시해서 떠나도록 그래서 흑암 세력에 잡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살다가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단에 잡힌 이 군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 거시오다 만왕 중의 왕이라면 이 세상 왕은 마귀에요 이 세상 왕을 머리를 깨뜨려 보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상식이 3장 문제가 발생할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즉시로 15절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깨불 것이다 사단 네 머리를 깨불 것이다 바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의 우선이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은약은 예수 거의 십자가 대수과 반을 통해서 성취 된 절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 다 이런 걸 다 할 때 이미 사담으리 깨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천지가 울고 사단이 울고 끝나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이 희생으로 모든 저주가 끝난 절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허감 세력을 끊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거시도를 모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사단이 벌벌벌떠려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거시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이 틀려요 완전히 가치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녀에게는요 왕이 가진 권세가 저소로 주어집니다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진 권세를 그래서 예수 거시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찾아오는 모든 저주가 다 싹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만 부르지 말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라 권세를 사용해라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이 싹 물러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뭐야 빛이 촤 이만한 빛이 이런 삶 속에 빛이 여러분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아멘 목회자를 목회했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다양한 설교집들을 많이 냈는데 이 마태복음을 만들면서 마태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비 로열 그랬어요 영어로 비 로열 부제를 뭐라고 말했냐 팔로인 더 킹 오브 킹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이걸 지적을 하면 충성하라 만한의 왕을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만한의 왕을 따르라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재밌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의기 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책 제목이 참 재밌죠 어떻게 의기 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의기 양양하게 기우 살지 말고 의기 양양하게 이 말은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의기 양양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 이 성의의 사람은 그래요 다릅니다 사람 눈치나 쌀쌀쌀 봐가면서 개의주의자가 돼 그때그때 이들 말 저 말 바꿔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살아남는 그런 쫄렬한 인간 아닌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성도는 2020년 왕이신 예수 그 이독에 확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완주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직분을 따라 완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예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대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왕을 낳으리라 따위선 우리 아내에게서 솔문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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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말 라함 룻 바세바 마리아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섯 여자가 나와요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다섯 여자가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는요 당시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인격이 없는 하나의 물건 취급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보에 기록된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리아 빼고는요 전부다 이상한 경력을 가지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경력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없죠 뭐 이상한 경력 다말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오면 다말 시아버지 시를 받은 아들이 낳아서 시아버지와 관계했다니까요 왜 시를 안 주니까 시아버지 장녀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양치를 간 시아버지 양치를 가는데 양치는 그 지역에서 장녀들이 있는데 장녀같이 위장을 해가 시아버지 시를 받아가 난 다말이 라합이 누구냐 열의고 성의 기생입니다 대표적 기생이에요 그것도 정당군 오니까 제일 먼저 모르게 다 말해 라합입니다 라합 루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개치급하는 이방인 여자 그것도 재혼입니다 재혼 또 바세바는 누굽니까 바세바 딸이 다고 간통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데 딸이 다고 간통한 여자라니까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계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족보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내놓을 거예요 족보 안 내놓을 거예요 창피해서 예수님 족보처럼 부끄러운 족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네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네 여자는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도 앞에 나오면 다 없어진다 모두 허물 다 허물 져버려요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입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서 사은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겠네 세상들은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세상들은 온갖 욕을 다 해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 받고 변화된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백을 다 깨버렸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이 복음 남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는 일단 복음 일단 복음 만에만 들어오면 일단 그리스도 만에만 들어오면 일단 예수만 믿으면 이런 것은 싹 다 묻지 않는다 우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 지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 믿고 나오면 그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과거 그럼 예수가 뭐 필요해요 복음이 뭐 필요합니까 복음은 뭐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각오의 우상승비를 하고 각오의 그야말로 무송히 생활하고 살아온 그 모든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골드오스 오장십시오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 날로 새롭다 어젯거 다 지나갔어요 어젯거 잘했던 무대도 끝났어 오늘 새날을 주셨어 그럼 오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일 있는 과거형 인생 살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 바랍니다 맨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라 복음은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 능력은 오히려 이런 아픔들을 정말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수했던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 내가 이걸 다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도록 17절 보세요 그런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14대요 따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계보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의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따위까지 처음 14대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약속의 역사다 따위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14대는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요 약속을 상실해버린 비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다시 모든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기도 회복의 역사 이 새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역사 비극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여러분의 삶에 중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 AD 예수 믿기 전 BC 예수 믿기 전 AD 이거 역사잖아요 BC AD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 누구 이야기냐 누구 이야기 그러면 히스토리 단어 자체가 그의 이야기 그 누구 이야기냐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그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역사가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날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날짜예요 땡때 중도 이걸 날짜대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처음이오 마지막이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은양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만해요 그 은양의 여정 속에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수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한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순로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있다 그만해요 그리스도 안에 계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24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족보는 죽고 죽고 시리즈인데 반에서 신약의 마태복음 이 기록 족보는 낳고 낳고 시리즈로 낳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낳는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죠 복음은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낳는 것입니다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매일날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리는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낳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이 낳아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고 그 자란 아이가 또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 낳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생명을 못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자랐으면 또 낳고 낳고 그렇게 되는 게 창조원리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영혼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생명 낳는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에서는요 부담 갖지 말고 실천하도록 1인 1 교회화 운동하자 1인 1 교회화 운동 그래서 오늘 우리 원리스 세미나를 하면서 왜 이 세미나 하느냐 1인 1 교회화 운동 출범식이에요 사실은 모든 기관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뭐 태양아이오아이오지윤연 소년 중동고등대학 청년 모든 전도의 다 기관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1인 1 교회화 운동하자 출범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리스 파워라 이러한 하나 될 때 오늘 힘 굉장한 이익을 이익을 이제 특강을 제가 하겠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교회화 시킨 이 일에 이익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아 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아 보입니까 한 명이 한 명 교회화 시킨 어떻게 돼요 1만 교회가 2만 교회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버리는 그래서 교회화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확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전에 예수민들은 그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 엄청난 성장이지요 맨날 내까넣게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그게 2, 3, 7 나라 살린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중부기도 기도적 최고 수준 높은 기도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성장이나 가니까 한 나라를 한 지역을 담당하는 중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처음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 제가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영적 성장을 못 느꼈어요 방은 또 하고 온갖 다 은사는 다 처음 했는데 믿음을 안 자라 그 정검은 쓰임 받지를 못해 제대로 직분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쓰임 받는다는 못 느꼈어요 근데 저도 영혼을 남의 영혼을 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들여 물질들여 그것 때문에 삶을 들이니까 24대 되니까 하나님이요 구하자는 거 다 주신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 하나님 당신 걸 올인했더니 나를 구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신 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하면 모든 건 내가 다 해준다 이 말씀이구나 마탑인 6장 33절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처음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믿음을 착 업그레이드시켜 업그레이드시켜 믿음을 성장시켜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원니스 파워 이것이 우리 하나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딱 한 번만 체험해보세요 두 분도 필요 없어 2020년 딱 한 번 내가 체험해보자 한 번 체험해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확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따라서 나는 24제자다 24시간 주름을 생각하고 24시간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나는 24제자다 그러면 제자가 나와요 눈에 보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관심이 있는 데서 보이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갖다 줘도 안 보여 붙이는 데도 몰라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를 낳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제자로 다 세워지는 것이 본질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왕적 군세가 주어졌습니다 군세는 사용하면 나타나고 사용 안하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군세 믿음에 도전하면서 한삼도 뻔히 없이 모두가 이래통차와 원리스파워 이거를 체험하는 한해되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앙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모든 환경사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이기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야 조사사 아 아멘